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22개 단지, 총 17,700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8.4% 많은 수치입니다. 해당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로 다양한 인프라와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분양 시장에도 흠풍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7.0으로 전주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17주 연속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매수 심리가 점차 살아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로 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대상지는 과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관리하던 곳으로 지식산업센터 등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서부 간선도로, 일반 도로와 계획과도 연계돼 준공업지역으로 강화될 경우 높은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강주리입니다. 올 봄 분양 시장에 기대감이 좀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총 1만 7천여 가구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은 세계적인 개발과 다양한 인프라, 그리고 GTX와 같은 교통 호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점차 거치면서 시장에도 차츰 봄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요. 0에 3153에 2668, 013에 3366에 0110번 각각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해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노란색 방으로 입장해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찍어서 바로 입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입니다. 함주원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강의를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선이 끝났습니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5월이죠. 5월의 정권교체 이후에 우리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제 3월 9일날 대장정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5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이를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강의도 이런 대통령 후보 이제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의 시장 변화 어떻게 예측이 가능한지 이 공약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역대 대통령 이제 공약 이행률을 한번 보면은 50% 미만이라고 합니다. 10% 조금 넘는 이제 대통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윤석열 후보도 이런 공약 자체에서 어떤 공약이 앞으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공약 이행률이 어떤 것이 낮은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웠을 때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제 강의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역대 대통령 공약 이행률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50% 미만입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번 공약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이제 공약 이행률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약 자체를 알아봤으면 지역적으로도 어떤 곳이 이제 미래 가치가 높은지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로 2040 서울플랜 여의도 용산 연계에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 코어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여의도뿐만 아니라 용산의 미래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의 미래 가치 어떻게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첫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평가 지역이란 가치나 수준을 낮게 매긴 지역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홍재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만큼 저평가 끝판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홍재동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번 공약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급량, 신규 주택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도 이런 주택 공급에 맞춰서 이런 대규모 주택 공급을 내세웠었습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약을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봤을 때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주택, 신규 주택 공급량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시일 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및 세제의 정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세금적으로 굉장한 규제를 했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세 부분 모두 규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일 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세제도 완화하면서 시장 경제 상황에 맞게 흘러가게끔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출도 완화가 되고 세제가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임대 시장 정상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화에 강화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임대차 쓰리법이죠. 시장 상황을 보면 임대차 쓰리법이 발휘가 되면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정말 급변하게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임대차 쓰리법 이것을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없애지는 못하고 개선. 어떻게 하면 좀 더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수가 있겠나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런 안정화, 안정화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임대 주택 사업자를 정상화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많은 분들 임대 사업자를 내시면서 주택을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렇게 임대 시장에 물건을 내놓은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는 폐지를 시켰죠. 즉 소형 주택만 임대 사업자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도 임대 사업자 등록할 수가 있게끔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든가 합산 배제 이것도 다시 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자 지금 취득세 혜택 말고는 큰 혜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 임대 사업자 완화가 되면서 다양한 혜택이 다시 부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항목들을 자세하게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대출이라는 부분인가 아니면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생긴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빨리 습득을 하신 다음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부동산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죠. 지금 예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 물량 확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가 상승도 굉장히 크게 상승이 됐고 규제 완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앞으로의 지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절실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250만 가구 이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22년도부터 정비 사업을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250만 가구, 전국적으로 봤을 때 250만 가구가 공급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가능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250만 가구가 불가능한 수치일까요? 우리가 1기 신도시라든가 3기 신도시, 택지 지구 공급 물량 자체를 보면 약 한 3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30만 가구가 거의 전국에 10개의 지역이 형성이 돼야지 약 250만 가구가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국에 신도시급이 10개의 군데, 10개가 생겨야지 공급 물량이 확충이 될 수가 있다는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만큼 250만 가구 쉽지 않은 공급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서울에, 서울 기존으로 봤을 때 나대지가 없습니다. 나대지, 정말 노는 땅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노후주택,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건축 노후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재개발로 봤을 때 노후 밀집 지역 자체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250만 가구가 공급이 되려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되냐?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이전까지는 개발 호재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웠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GTX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호재,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셨다라고 하면 2022년도에는 바로 250만 가구가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비 사업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투자금이 낮은 분들의 경우 투자금액이 조금 이제 1억에서 2억, 3억 안팎으로 낮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경우는 바로 재개발 예정지로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투자금이 높으신 분들도 있겠죠. 투자금액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는 바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어느 정도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봤을 때도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모아주택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정비 사업, 재개발만 봤을 때에도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규제 정책이 그대로 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라든가 분양가 상환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아직까지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융선열 후보 공약 자체에 보면 재건축 아파트, 30년 된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만큼 재건축 아파트, 앞으로 재건축 붐이 일어날 정도로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적은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를 노리셔라. 정비 사업에 맞춰서 2022년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40 서울 플랜, 여의도 용산 연계에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서울시장님이죠. 그 전 서울시장님이 2030 서울 플랜을 내세웠지만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2040 서울 플랜 새롭게 내세웠습니다.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 여의도 용산 연계에서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 코어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의도, 여의도 보시면은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해서 바로 용산이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지금 용산의 경우는 가용, 이제 여의도 자체가 다 확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산의 국제 업무 단지죠. 국제 업무 단지 개발을 하면서 가용 공간을 확충하고 여의도, 여의도의 공간이 부족한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연계해서 같이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지역 간의 연결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철이라든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됨에 따라서 상호, 이제 왕복할 수가 있는 그런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2040 서울 플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큰 변화를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용산 변화의 중심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 더욱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용산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비 사업, 활성화 정체의 수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용산 투자 수요,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는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지 정말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 가능성 높고 이렇게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재개발, 재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열려 있고 재건축, 재건축도 크게 열려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재동, 저판가의 끝판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노우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정말 노우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안에 정말 이렇게 노우가 되어 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노우도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이 홍재동의 경우는 바로 강북행당선이라는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신규 전철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과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지가 상승폭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쪽 지역, 바로 강북행당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가 상승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노우도 기준만 봤을 때도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 크게 열려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평가 끝판왕 홍재동이고요.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높은 시색 차이 보시면서 나중에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완벽한 노우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재동의 경우 바로 시간 사항의 문제일 뿐 바로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통의 호재와 재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열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재동의 경우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상황 어떤가요? 많은 분들 지금 몸으로 피부로 겪고 있습니다. 바로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제 보합세다 아니면 지가 하락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불안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만 잘 지키신다고 하면 시장 앞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2년도 부동산 투자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정비사업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큰 정답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용산, 홍재동의 승부를 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치가 높고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호재, 재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열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정권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들지 앞으로의 추이 저희 올인원과 함께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보실 곳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재동입니다. 3호선 홍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구조는 투룸 구조고요. 시세도 만나볼게요.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지역은 홍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세한 정보 바로 만나볼까요? 입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재역세권 지도상으로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호선, 3호선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지만 강북 횡단선, 더블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가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북 횡단선, 지금 홍재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이 보도 내용을 보시더라도 지금 서울 강북 균형발전 핵심, 강북 횡단선 속도 낸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 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홍재역세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홍재역세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도가 심각합니다.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홍재역세권 주변으로도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면 당연히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미래가치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세 보시면 시세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약 3억에서 3억 2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통의 호재와 재개발이 만났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장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재적 평가를 많이 띄고 있는 홍재동 만나보셨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 지역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역시나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세는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예상해봅니다. 이번에는 용산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네, 이제 용산, 용산 입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은 어딘가요? 바로 용산이죠. 용산의 중심은 어디? 바로 민족공원입니다. 민족공원,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환경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인 지역이죠. 그 옆에 바로 이태원 역세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한남뉴타운이 정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바로 한강에 접해 있습니다. 산과 물이 만나서 대산 임수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미래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 플러스에서 용산 민족공원의 이런 불까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치 상당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용산 민족공원, 부분 개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앞으로 2027년도까지 부분 개장 완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주변 집가 빠르게 상승시킬 수가 있는 그런 자연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송부 기지죠. 바로 용산공원 바로 옆에 수송부 기지도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신분단선 연장안이죠. 바로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도빙고라든가 용산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의 수혜까지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한남누태움도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니면 넘어간 지역들도 있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촌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이로운 한남이라든가 대형 이제 명품 주거 매장도 한남동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매김하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전세 금액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3억 4천이지만 전세 금액 상승에 따른 실제 투자 금액도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용산 점 하나 찍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개발, 호재 플러스 재개발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용산구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두 지역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1대1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와 장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한주원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두 지역 정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좀 힘을 실어줄 것은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은 이 재건축 아파트에 과연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해야 똘똘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아파트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사업들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투자 금액 자체가 좀 적은 편이고 무엇보다도 자녀들한테 증여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 아니면 뭔가 하나를 해주고 싶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가 관통하고 있는 이 라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신분당선 연장에 지금 호재 공사를 하고 있는 라인이니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5월에서 6월 정도 완공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그 라인인데요. 강남대로입니다. 이곳 강남역부터 신논역 일대 이 일대 다양한 상업지들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 상업지들이 포화 상태에서 지금 신분당선 연장 공사를 통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다 보니 이곳 일대 상업지들이 좀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마한 상권들 단독주택에 위치해 있는 조그마한 상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초고층의 건물들이 올라가고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곳이 이곳 반포동입니다. 강남대로 바로 왼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경부고속도로와 바로 이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이 경부고속도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 경부고속도로 바로 앞에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길 건너편에 반포자이 위치해 있고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곳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반포자이에 관한 뉴스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당 가격이 1억에서 1억 2천, 1억 3천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지 어떻게 본다라면 강남부동산의 지표는 이 반포자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반포자이가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포동 앞으로 아니죠. 지금 현재 원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아파트로 변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일대가 다시 한 번 들썩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개발 호재에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일대가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과연 얼마만큼 가격대가 형성이 될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포동의 입지, 논현동 위치에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삼성동, 아루치구의 역삼동과 서초동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잠원동, 신사동, 청담, 압구정 다양한 입지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입지들이 주변에 다 퍼진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업무 시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과연 얼마까지 오를까? 자,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입니다. 삼성동에서 일어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뭐 경제 유발 효과 얼마, 이곳에 입주하게 되는 입주원 수, 몇만 명, 그런 것들보다도 자, 이 삼성동입니다. 삼성동까지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서요. 자, 도보로, 도보보다는 지하철 9호선 이용해서 약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9호선 신논현역, 자, 이곳에서 이 라인까지 자, 지하철로 5분 거리 자, 걸어서 오게 된다라면 한 25분 정도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걸어서도 도달이 가능한 거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곳에서 일어나는 대형 개발 호재 걸어서 접근이 가능하다. 멀리 있는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근에서 일어나는 개발 호재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신분당선 연장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 마무리, 막바지 중에 있는데요. 자, 강남에서 신논현, 노년, 신사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 자, 그리고 향후에는 용산까지 뻗어나갈 예정인 2단계 자, 그러면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서 삼성동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용산까지 뻗어나가는 입지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업무 시설들 모든 것들을 다 관통을 한다라고 이제는 바라보셔야 될 텐데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서 강동부터 저기 끝 강서까지 대형 업무 시설들 모두 관통하고 있고요. 자,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용산까지 뻗어나가니까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형 업무 시설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해진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있어서 뭐 지가가 얼마만큼 오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분별하실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과연 이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지 이미 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롯데첸선부지입니다. 서쪽 롯데타워. 음, 이곳에서도 뭐 얼마 그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자, 바로 서초동 쪽에 위치해 있고 반포동 아래쪽에 길 하나 건너서 쭉 내려가면 되는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 코로나 전에는 바로 상권들이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들이 상당히 커져 나갔는데요. 최근에는 내수객들을 필두로 한 그런 상권들이 점점 커져 나가고 무엇보다도 대기업들이 이곳 일대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 비싼 땅을 구입을 해서 비싼 건물들을 올려나가는지 생각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투자 잘하기로 유명한 대기업들. 왜 이곳에 건축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곳 삼성동 일대, 영동대로 일대를 개발을 한다. GTX 두 개 들어오고 뭐 다양한 개발 호재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반포동 내에서 일어나는 개발 호재들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다. 말씀 드릴 텐데요. 자, 말씀드리는 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반포동 건물이 이쪽이다라고 바라보시고요. 자, 왼쪽 편에는 반포자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곳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반포자이와 오늘 말씀드린 이 개발지 자, 이곳에서 바로 이 공원을 내려다보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차량들 많이 오고 가고 시끄럽고 매연이 흩날렸던 이 지역이 이제는 공원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새로운 환경이 펼쳐진다. 자, 하지만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개발 사업은 10년 이상짜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초구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모가 됐기 때문에 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갈지 지켜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드린 반포동 일대 노후도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아래쪽 블럭은 1차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2차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역이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자, 노후도는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눈앞에 있고 자, 이곳에 좀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은 완충록지라고 해서요. 숲길같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소음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인데 자, 이곳 일대 전체가 다 공원화가 된다라면 상당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반포자이입니다. 반포자이. 더 이상 입 아프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곳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자, 오세움표 재개발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 모아타운. 모아타운입니다. 자, 서초구 이 반포 1동입니다. 자, 이곳 일대 실제로 실사도 와서 확인을 해갔고요. 자, 이곳이 앞으로 오세움표 재개발로 어떻게 변모가 될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투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이 반포자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 일대 개발의 가능성도 더욱더 높아진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개발 가능성과 이곳 일대 주민의 단합력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길 건너편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들은 수억을 호가하고 평당 1억에서 1억 3천, 1억 4천, 5천까지도 올라가는데 자, 이곳은 노후도가 심해서 이제 월세도 제대로 안 나오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개발에 나설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매매가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 6억 8천에서 7억 6천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실제 투자금액 3억에서 4억 안쪽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이 지역이 낙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전세가 기억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점 유념하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이 지역 개발 호재가 있죠.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가 자, 모아타운으로 선회가 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절호의 입지이면서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 다양한 노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그 투자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향후 미래의 포텐셜은 더욱더 커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입니다. 강남과 가장 가깝게 접근해 있는 분당 지역인데요. 판교가, 판교 신도시가 새로 들어서고 그 일대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들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초고가 분양 행진, 완판되고 매진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이 지역이 커너 악염에 따라서 오히려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저평가가 받았고요. 지난 5년 동안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참 어설픈, 어떻게 본다면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는 한데 상당히 어설픈 연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갔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과 앞으로 정치인들이 1기 신도시대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흘러들어감에 따라서 이제는 좀 분위기가 전환이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곳 가까이에 있는 서연동입니다. 서연동 시범단지, 이름에서 알다시피 첫 번째로 들어선 아파트들이 되겠는데요. 1차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순해동입니다. 순해동에서도 얼마 전에 바로 2차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과연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분당 정자역 쪽입니다. 정자동 같은 경우에 업무 시설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면서도 환경 자체, 자연환경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서연이나 순해 같은 경우에도 일부 업무 시설들은 있는 편이지만 정자동만큼 큰 대형 업무 시설들은 없었습니다. 이 성남시에서 대형 업무 시설이 들어선 곳들은 어떻게 본다면 판교가 유일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정자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커져나가는 이 업무 시설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변 일대로 사실 개발할 수 있는 범위의 땅들이 조금씩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탄천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 편에 업무 시설들과 일부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 배드타운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상당히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분당입니다. 일단 이 정자역 인근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인분당선, 분당선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두 개 노선이 지나가는 정자역입니다. 현대중공업, R&D센터, 두산타워, 그리고 네이버 본사 등 다양한 대기업들 많이 모여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SK연구동이나 그 이외에 수많은 회사들도 이 일대에 잘 모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타 강사들입니다. 1타 강사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곳 학원과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업무 시설들, 그리고 자연환경과 그리고 학원가까지 네이버 본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가 이 네이버 본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상당히 높을 뿐더러 소액으로 지금 딱 들어가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이버가 바로 눈앞에 있는 아파트이면서 바로 두산타워입니다. 두산의 대부분 본사 인력들이 이곳으로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이곳 들어섬에 따라서 이 주변 아파트들 가격들도 상당히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커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현대중공업 R&D 센터입니다. 대규모로 이 회사 사업을 짓고 있습니다. 보통 규모가 아니라 진짜 엄청난 규모로 짓고 있는 모습 지금 한번 오셔서 그 공사 현장 모습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도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주택전시관입니다. 1기 신도시 분양을 했었을 때 샘플하우스 정도로 썼었던 주택전시관 일대에 지금은 대학교 그리고 다양한 업무 시설들 바이오헬스 허브로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이 지역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탄천도 흐르고 수많은 업무 시설들과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예고까지 이곳 일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도 위치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곳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5년 동안 하다못해 서울 변두리들도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 분당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노후가 되었고 하지만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힘들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1기 신도시들 재건축을 염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개발이 될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기 신도시 시장님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이곳 일대 재개발과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다양한 혜택들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들도 큰 기대를 해서 투자에 나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재건축 아파트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은 곳을 무조건 찾으셔야 되고요.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있지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좀 힘든 곳을 찾아야 어설프게 리모델링 안 하고 재건축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환경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방송에서 짧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패스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는 무조건이죠.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해야 재건축도 1, 2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싸움이 될 텐데 이렇게 호재가 있어야 충분히 버틸 수가 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이 호재에 따라서 임대료도 역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진다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곳은 상가입니다. 상가 사두면 새집 준대여 주택 규제에 틈새 실장 파고드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투자면 집보다 상가가 낮지 않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입니다. 이 단지 내의 상가 같은 경우에도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 이 상가 조그만한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상가로 보유를 하고 있게 된다면 보유세도 안 낼 뿐더러 향후에 따로 청약도 가능하고 그리고 상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 부담에서 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까지 다양한 세제적인 혜택이 상가에는 존재한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 인근에서는 바로 우리 자녀들한테 상가로 아파트보다도 상가 하나를 사주는 그런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품귀 현상 벌어진 투자 단진의 상가입니다. 이 신문 기사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을 드리면 송파구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상가입니다. 아파트 단진의 상가고요. 평당 가격이 잠깐 사이에 수억이 올라 버렸습니다. 거의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재건축이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배로 몇 배씩 몇 배씩 뛰어버리는 겁니다. 상가가 이렇습니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향후에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입주권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프리미엄은 더욱더 많이 붙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 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폭탄을 피한다.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개정안도 역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상가도 워낙 오랫동안 노후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건물 가치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평가 부분에 있어서 상가들은 좀 디메리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가치, 월세가 나오고 그 입지가 얼마만큼 좋고 향후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 가치는 얼마만큼 올라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상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분담금이 더 많이 내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은 더 덜 내도록 바뀌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단지 내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적인 호재가 호재가 하나 둘씩 늘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정리해드릴 텐데요. 매매가 1억 8천대에서 2억 2천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가격 거의 안 나옵니다. 월세 상가 썩어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상가입니다. 앞으로 이곳 일대 재건축을 바라보시고 투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입지도 좋고 학군도 좋고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개발하는 입지에서 타지역 대비 용적률도 상당히 높은 편에 종상향 시에 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에서 2억 소액 단지 내 상가 매물입니다. 이런 물건들 서울이든 어디든 잡기 힘들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능성 개발 가능성도 역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네이버 TV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문자, 노란톡방까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